어디로 갈까요? 코칭 캔 아니겠습니까? 야스? 야스 가자 간 말씀? 오케이 고고 Let's get it, get it, get it Do it 나 꼴집 전 5파트 애들이 왜 안보여? 한 팀 내린다 이쪽에 내리는 줄은 못봤어 쟤네 5파트로 오나본데? 한 팀 쟤네 ㄷ자 가는거 같은데? 하나 경찰서 응, ㄷ자 경찰서 남쪽, 동쪽 꽤 가까이, 가까이 붙었다 누구, 쟤네? 응 쑥먹 볼래나보다 조심해 우리가 먼저 침을 침을 숨어서, 혀를 찔러야 되는데 혀를 찌른다고요? 그럼 혀 찌를까? 변태 네 뭘로 찌를건데? 혀로 찌른다고요? 변태 전 뒷좌 바로 뛸게요 뒷좌 바로 뛴다고? 이미 뛰고 있어요 응 응 응 난 토미 군밥도 없는데 같이 뛰어야 되나? 아냐아냐 채영아 중계해줄게 다이티형 오늘도 피해고프시군요 응 부핑했으니 항상 뽑았어 저 상머를 누가 말려 짱구는 못 말려요 짱구는 못 말려요 이 위티크 다 먹었어요 너? 네 아무도 없어요 카피 네 뼈감 아마 오는 길이 있을 수 있어야지 응? 카페 타는 사람? 저요 카페만 타고 왔어요 카페 카페 aim 쉽지 tak 뭐라고? 뭘 꺼 웃고 뭘 끓아rel Sawlo 루시아 네 거기다 뭐하니 아 왜 나온다 하지 루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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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Book 전 또 이동할게요 불 나방이야? 왜? 교회 쪽에서 쏘는거 같은데? 경찰서? 네 경찰서 옥상 안 돼 여기 날라감 루키 뒤에 뒤에? 교회 쪽에 있었어 네 내 짐을 죽였다 나이스 어? 날라온다 어? 잡혔어 엎드림 너 죽였다 M4 나왔다 엎드림 어? 사이가? 경찰서 옥상 어? 붙을거에요 저 붙었어요 나도 붙은 도착 헤드쉽 바로 사망 사망하러 간다 AK 끝 화이트 형 오타임 몇 발 있어요? 60발 깨끗했다 이쪽에 감사합니다 30발 밖에 없어서 뭔가 거래가 있었던거 형 맞다 화이트 형 보정기 줄게 SR 보정기 나 있어 있어요? 버릴게요 두 놈밖에 없었나? 사망이 되네 신선이 나오자 사망이 되네 사망이 돼 사망이 돼 그 핫도 오! 사망이 돼 아니 나 저거야 저거 담벼락 끼는 배고 쪼단서 이쪽으로 빼고 왔네 탄만 먹어 볼게요 요즘에 오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난 그래도 많이 먹는 것 같아 내가 안 쓰니까 원래 칠판이나 잘 나오고 아무래도 권총 때문에 확보할 편은 별 먹었다 드디어 뭘 먹어? 배율 먹었어요 배율 먹었어요 이번판 이번판 배율 들었지 않나 보네 우리 꿀파밍집 다 탄거죠? 안 살았어 아니요 제가 꿀파밍집 7탄 안 필요하죠? 아주 많아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을 거야 보정기 먹으면 보정기 좀 부숴주세요 ARS SR 아까 버렸는데 오면서 제 킥 필요하진 분 제 킥 필요하진 분 제 킥 필요하진 분 제 킥 필요하진 분 하나 쓰고 다 버릴게요 제 킥 있었음 제 킥 하나만 제 킥 하나만 제 킥 하나만 냅둬줘요 오케이 자기가 뭐 Pack 하하 하 이래버리면 나는 종 Cause 제 킥 이제 필요한 사람 없지 네 sang 나 말소리를 들었는데 나 말소리를 들었는데 형이 편이 안 보이지? 저 있어요. 있어 있어 사람 있어요? 어디? 내 건물에 있어 두 명 너 5파트인데? 네 5파트에 두 명 멀리도 있다 가는 중 하나 하나 더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네 하나 더 있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고 있어 밖에 있음 앞에? 방 남쪽 입구 쪽 정문 쪽 2절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차별을 장착을 안 해놨어 방금 발소리 뭐지? 형인가? 어 바깥에 있다 남쪽 남쪽 아파트 PL형 아파트 건물 안에?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 뭐 없어 어 덱 퀵 있다 덱 퀵 있다 네 내가 5탄 먹고 4배 있어요 어 내가 먹을게요 4배 2개 다 와우 4배 하나 내가 먹고 12개 다 먹어야지 응 누가 7탄 다 먹어 왔어 어딜 2개 6탄 6탄 5탄 5탄 뭐 다 있어요 개머리판 네 루시야 응 너 뭐 필요가 없냐 네 오 잠깐만요 나 뭐야 나 구상 다들 일로와서 좀 가져갈래요? 좋아 나 많아 나 846 6 아 알았어 난 많아 그냥 더 필요하신 분 나 여기 아파트에 두개 드릴게요 더 드릴까? 무거우면 내라 무거우면 내놓으라고 아니 안 무거워요 이제 엠포랑 있는거 다 버리는거지? 어이 오뎅을 드셨네 그럼 오뎅 치는 해드려야지 애들이 섬내 가방이 없네 아 자 그냥 출발 차 있어? 혹시 내가 볼게요 한번 그 경찰서 쪽 산거리 좀 봐주세요 에이 차 있어요 다시가 응 그걸로 갈게 내가 밀밭으로 나갈게 밀밭으로 네 어디 가야되니 야 미안 루시야 나인에 걸쳐있다가 갑니다 장 그만 보고 가자 일어난지 얼마 안되서 지금 장보느라 정신이 없지? 몇몇 치고 고급 발톱바 제 청구에 걸어요? 나올 때 계산을 했어? 야 내놔 중립도 하고 어? 오뎅 내놔 포인트는 싸니? 앞에 옆에 있는 사람 뚝배기로 한 대 까면 안돼요? 프라이팬으로 뚝배기로 한 대 까면 안돼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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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팬으로 뚝배기로 한 대 까면 안돼요? 뒤에 들어가면 안돼요? 레어드랍 쪽으로 갈거야 아 네 레이간만 우리 목적지가 가면 상탭팔할거같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스피케이지인가 보는데 벌써 있어 섰어 젠이에요 젠 버기 어이씨 쏜다 우리 아 2 으 아 4 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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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지 않나? 괜찮나? 또 비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? 아니요. 방어하기 할만해요. 이리 갑시다. 어? 깜짝아. 뜨는 거 조심해. 난 자리 잡아야 돼. 난 주차시킬게요. 사방에 다 있어요. 당연히 안 돼. 아.. 157S? 안 보인다 아예. 가려줘. 저기 해안가 쪽에 있고 밀타 쪽에는 당연히 있을 거고 팜 쪽에 있고 아.. 지금 배가 지나가는구나. 우리가 이동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꽤나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여기 한 번 더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. 여기 서쪽으로 걸리면 호칭으로 갈게요. 다음 자기장 끝나자마자 바로 이동할게요. 보이잖아요. 차 핑 하나만 찍어주세요. 어떤 핑? 차 차 차. 주차. 우리 차 아까 세웠는데 그대로 있어요. 방향으로. 오케이. 어.. S에서 SW로 보트 지나가. 염자기장 염자기장 보고 바로 이동하는 거예요. 큰 집으로 보트. 네. 에어드랍. W방에서 오고 있어요. 왠지 팜 쪽으로. 능정 쪽으로 잡힐 것 같은데. 아.. 여기에 염자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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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완든 도서쪽이구나. 가시죠. 아까 차에 있었던데. 바로 오세요. 포그 바로 옆에 떨어진다. 여기. 쏜다. 쏜다, 쏜다, 쏜다. 저기 30집으로 갈까요? 네. 차 있어, 차 있어. 오른쪽. 모터가 있어요. 여기 있다. 모터가 있어요. 지금 옆에도 있어요. 저거 다 탔어. 하나 기절. 나무 뒤. 죽여버려. 살리러 간다. 둘 기절. 사망이야, 바로. 하나. 아, 하나 내가 쐈어요. 기절하고도. 둘 뒤에 있는 거 기절이야? 나무 뒤에. 나무 뒤에 하나 더 있어요. 살리러 간다.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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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에도 하나 더 있어요. 끝에. 길리 슈트. 한 대. 대. 대고 방향. 피 안 되면 모를 것 같아. 지금 완전 나뭇잎에 가렸어. 내려간 것 같아요. 면막 있는 쪽에 아니면. 저기 끝에 집 있는 쪽. 나무에 기절은 애 죽었어요. 어디다. 손파네. 저기 집에 있네. 어. 초로핑. 초로핑이라고? 멀어요. 멀어요. 빨간지? 끝에 끝에. 빨간 지붕. 우리 한 번 더 걸려? 위로 이동할까요? 아니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? 여기서 최대한 줄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여기서부터 라인 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오케이. 아니 여기 그 뭐냐. 집이 많아서. 벽으로 다 붙을 거란 말이야. 왜? 마지막에. 그니까. 마지막에 집 걸린 사람들이 엄청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. 집 많은데. 일단 근데. 잡고 가시죠. 저 길리 슈트 저기서 먹은 건가 보다 보고 계세요. 방향. 어디 방향. 확인. 120가요? 120. 1대. 1대. 사망. 헤드 사망. 오우. 또 쏜다. 저기. 관제탑. 관제탑이 어디지? 옥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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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옆에도 있어. 우리 짐 밑에. 안 들어갔다. 어. 어디야. 여기야. 에스. 에스. 하고 들어갔다. 계단에 올라갈게. 쭉 가.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아 뚝배기 맞았어 집에 하나 붙었다 내 뚝배기 아 창고에 하나 있네 우리 집 옆에도 하나 있어 밖에 뚝배기 없어 큰일났네 네? 뚝배기 없어요? 아 뚝배기 없어 다 뚝배기 하나 개절 샷 나 피해력 있는대로 유공할게 네 네 저는 여기서 마지막에 나갈게요 저는 야 여기 있다 저 있어요 여기 밑에 대단 나이스 있어 탁구가 아니고 집에 붙어있던데요? 아 그래? 아 그 나와 나왔나오자 저거 여기 올라오다가 죽었어 뚝배기도 없는데 큰일났다 우리 올라가야되요 으흠 어? 어? 오른쪽 소음기 그 새끼야 그 새끼야 아까 노란피 1분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야되겠네 집기가 아 여기도 집에 있는데 얘들 집에 있는거 같은데 쯧 돌아서 가야죠 뭐 100% 있을건데 지금 한 번 오면은 나 출발했어 여기 클리어 여기 클리어 오케이 오케이 초록색 클리어 나 길바다 아 안좋다 나네 층 있다 이 방향 응 나 자기장 밖이었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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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기장 아닌줄 알았어 아 아 바보짓 하고 있었네 저 내려가서 먹을게요 우리 여기 60방향에 초록핑이 하나 있어요 초록핑이야? 네 판자 판자로 된 그 뒤쪽에 세 명 남았어요 우리 하트는 없네 여기 뛰어내려야돼 넘어가요 왔다 온다 움직인다 팔각정 팔각정 확인 2층이지 아니 바닥 겉에 1층 바깥에 2층 바깥에 오케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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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류탄 형 안돼 뒤에 어 수류탄으로 사망 뒤에? 아니 아니 사망 사망 피해량 살릴게요 집에 있다 아니 제가 쏜거야 방금 움직이였는데 발소로 겹친거 같애 네 피해량 바로 뛰어야돼요 어 자기장 와요 집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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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두마리 그럼 다인데 집에 두마리 있는 놈이 조심 얘는 2층 먹고 싶다 응 잠깐 나 그러면 2층에 수류탄 뭐야 밖에서 날아갔어 수류탄 조심 수류탄 삑 아 아 살려 살려줘 아니 밖에서 총알 날아왔는데 바이트 형 비켜봐요 바이트 형 비켜봐요 살려 밖에서 저격 날아온거 같은데 응 스크스 소리 났는데 밖에 있어 밖에 하나 밖에 하나 나무에 길리 슈트 무시야 오른쪽에 있거든 방안에 있거든 길리 슈트 사망 지바나 마지막 클리어 자